맞춤법 다 틀리는 사동이 형 형 형 형 이래? 나 심심해 뚜둥 오면 연락해줘 어? 사동이 얘 맞춤법도 틀리네? 그.. 사동아 어 형 오랜만 그 있잖아 형이 불편러라서 그러는데 맞춤법 좀 맞춰주면 안 될까? 응 안돼 야 구해! 버프 작전! 너가 자꾸 그러면 나도 맞춤법 안 맞춰야지 에에 어이없다 램대로 해 그래 알았어 내 마음대로 할게 그래도 형 띄어쓰기는 좀 해줘 띄어쓰기 좀 싫어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맞춤법도 안 맞추는 동생이랑은 제대로 얘기 안 할 거 뭐야 허벅줄 스토 뭐라는지 모르겠어 못 알아듣던 알아듣던 나는 상관없고 너가 맞춤법 맞추기 전까지 이렇게 할 거임 그래 그러면 형이 그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3일 동안 약혼은 사동이 와 카톡을 할 때 맞춤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 3일 후 배고픈데 치킨 시켜 먹을까? 형 이제 그만 할 때도 됐잖아 맞춤법 잘 지킬게 죄송합니다 아니야 그냥 너만대로 말해도 괜찮아 진짜로 어? 아니야 그냥 너만대로 마.. 뭐지 이건? 이건 맞춤법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암호 아닌가? 그 여기까지 딱 뜯겨봐 그냥 형 미안해 내가 뚜둥 은덕 니꺼 철라 핫득 끄랜니? 이하코티콘 하덕콘